지금 보이는 화면이 플랫캠을 처음 열면 나오는 화면인데요. 우리가 주로 할 것은 DXF 파일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버 파일을 열기 위해서 여기 아이콘에 오픈 거버라는 아이콘이 있고요.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에 오픈 거버나 컨트롤 G를 누르시면 거버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쓸 것은 COPPER BOTTOM하고 SHIFT 버튼을 눌러서 MASK BOTTOM 이 두 개만 열면 돼요. 이 두 개를 선택을 SHIFT 버튼을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를 열었고 지금 이제 임포트가 되고 있죠.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 파일인데 MASK BOTTOM은 이 동그란 부분, 구멍 드릴링을 해서 구멍을 뚫는 부분이고 이 COPPER BOTTOM 부분은 이제 전기 회로 연결선 부분이 됩니다. 그 COPPER BOTTOM 부분을 일단 먼저 할 건데요. 이 COPPER BOTTOM 부분을 이제 이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외곽선을 깎아내서 이 서킷 부분이 주변의 PCB와 정기적으로 분리되도록 아이솔레이트 하는 라우팅을 우리가 할 거고요. 지금 다이아미터가 0.1로 좀 너무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. 이거를 최대한 이제 작은 걸로 할 거예요. 그래서 0.0001 정도로 하시고 Generate Geometry를 하면 굉장히 얇은 이제 빨간색 선의 라우팅 선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아이솔레이션을 하기 위한 패스고요. 요거를 다시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이 Geometry 안에 이 COPPER BOTTOM이라는 빨간색 선이 DXF로 생겼고 이 MASK BOTTOM도 역시 들어가서 역시 이것도 이제 아이솔레이션 라우팅을 할 건데요. 역시 다이아미터가 너무 굵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0.0001로 굉장히 얇은 다이아미터로 바꿀 거예요. 그리고 Generate Geometry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드릴로 이제 그 전기 부품들의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들이 이제 생겼습니다.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쓸 거고요.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이 COPPER BOTTOM을 우리가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DXF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... DXF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. DXF 라고 하나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이제 COPPER DXF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COPPER BOTTOM을 저장을 했고요. MASK BOTTOM이라는 것도 아 프로젝트에서 MASK BOTTOM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역시 같은 폴더에 이제 MASK BOTTOM이라는 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.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VCARV라는 프로그램에서 CNC 파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Q2 Pierce Q3 Pierce Q2 Pierce Q1 Pierce Q2 violence